야, 진수야, 어? 아니, 왜? 아니, 내가 놓을 줄 알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었지 아니, 잠깐만, 이 가죽 자켓 뭐야? 아,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아, 비싼 거야, 이거 야, 이런 거 입고는 할 일 타줘야 제 맛인데 그치? 할 일 타야겠지? 아, 그럼 그래서 내가 할 일도 탔지 저요? 아, 진짜 미쳤어? 그래서 맞아 죽겠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맞아 죽기 전에 네 입단속 잘해, 어?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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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바로 토끼! 정답이야! 오, 예스! 배차랑 재성이 참 재밌게 놀고 있네,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동작 퀴즈 맞히기 하고 있어, 있어요 동작 맞히기? 네! 이야, 재밌겠다, 아빠도 껴줘! 다음 문제! 그래! 호랑이, 호랑이! 틀렸어! 어? 그러면 공룡! 틀렸어, 형! 어? 그럼 뭐야? 아빠가 오토바이 옆에 있는 엄마 모습이야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응? 아, 예, 형 들어가고 있어 아빠 정신 교육해야 되니까 네, 들어가 봐 네, 들어가 봐 김 사장 다음 문제도 맞혀봐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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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 이게 뭘까? 이거? 저게 아빠가 오토바이 타는 거야? 아니야 아빠 머리 밀고 있는 엄마 모습이야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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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 아니, 김 사장 아이고, 어떡할라 그래, 어? 아니, 엄마는 이제 반차값 하나 줄여가지고 누나, 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학원 하나 더 보낸다고 난리인데, 지금?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어, 죄송해!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아저씨는 왜 이렇게 손버릇이 없어? 아저씨 얼마 전에 그 딸 돼지 조금통 배 갈라가지고 그 돈으로 술 처먹었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저씨 딸이 내 팔로워야 그 인스타에다가 그대로 올렸더라고, 샵 적은 내부에 있다 안되겠어, 엄마랑 아줌마한테 일러가지고 칼춤 한 번 쳐야겠어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지마 부탁이야 니가 원하는 거 진짜 다 들어줄게 아니야, 아니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발 가지마, 제발 아파가 진짜 아파 그래, 알았어 이리와 사실 여기까지 올지는 나도 몰랐어 이 아빠 비밀만 지켜주면은 올여름에 재성이 너를 데리고 워터파크를 데려가주지 잠깐만 이 워터파크라면 얘기가 다르지 그렇지 연기아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프리미엄 물놀이터로서 엄마는 캐리비안 베이 가자 그러고 아빠는 오션월드 가자 그래서 둘이서 뒤지게 싸운 다음에 결국 송추계곡으로 가게 하는 그런 씁쓸한 물놀이터 아니야? 그렇지 야, 이거 워터파크라면 얘기가 다르지 됐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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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 아저씨는 워터파크 플러스 장난감 비비탄 총까지 사줄게 잠깐만 이 워터파크 플러스 장난감 비비탄 총까지 사준다면 얘기가 다르지 영유아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프리미엄 물놀이터로서 엄마는 캐리비안 베이 가자 그러고 아빠는 오션월드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뒤지게 싸운 다음 결국 송추계곡으로 가는 그런 씁쓸한 곳을 다녀온 후에 스릴 만점인 비비탄 총 아빠가 비비탄 총 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누워서 싸, 앉아서 싸, 서서 싸를 가르쳐주지만 나중에 커서 알고 보면 아빠는 군면제인 바로 그런 반전이 있는 장난감 아니야 야,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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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직 일로 있죠 아빠 비밀만 지켜주면은 워터파크 플러스 비비탄 총 플러스 거기다가 짱구를 못 말려 극장판까지 보여줄게 뭐라고? 다시 한 번만 나 딴 생각했어 워터파크 플러스 비비탄 총 플러스 짱구를 못 말려 극장판 야, 잠깐만 이 워터파크 플러스 비비탄 총 플러스 짱구를 못 말려 극장판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영유아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프리미엄 물놀이터로써 엄마는 캐리비안 베이 가자고 아빠는 오션널드 가자고 그래서 둘이서 뒤지게 싸운 다음 결국 송추계곡으로 가는 씁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곳을 갔다 온 후에 스릴 만점 비비탄 총 아빠가 쏘는 법을 가르쳐준다면서 서서 싸, 누워서 싸, 굴러싸를 시전하는데 결국 알고 보면 아빠는 군면제인 그런 반전 있는 장난감을 갖고 오는 후에 20년 동안 5살인 채로 연재가 돼 있고 머리랑 몸의 비율이 1대1인 바로 그런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뭐였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입모양을 이렇게 빠르게 해가지고 녹화가 끝난 다음에 방송에는 이렇게 다 외운 걸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왜 그래? 자, 봐 그거 박수칠 게 아니고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 잠깐만 워터파크 플러스 장난감 비비탄 총 플러스 장무는 못 말려 극장판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그렇지 영유아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프리미엄 놀이터로써 엄마는 캐리비안 베에 가자고 그러고 아빠는 오션널드 가자고 그래가지고 둘이 뒤지게 싸운 다음 결국 송축계곡으로 가는 그런 씁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곳으로 갔다 온 후에 스릴 만점인 비비탄 총 아빠가 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면서 누워서 싸, 앉아서 싸, 굴러싸 를 가르쳐주지만 결국 커서 보면 아빠는 군면제인 그런 반전 있는 장난감을 갖고 오는 후에 다섯 살인 채로 20년 동안 연재가 돼 있고 머리랑 몸의 비율이 1대1인 바로 그런 애니메이션 얼핏 보면 사람을 대충 그린 것 같지만 옆에 있는 흰둥이를 보면 아 정말 개같이 그렸구나 나는 그런 후기를 만들게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 아니야 이거 승자가 나왔구나 그렇지 이거 승자가 나왔어 야 승자가 나왔어 이거 하니까 되는구만 야 이거 하니까 돼 감독 나 3만원만 더 주시오 야 이거 되는구만 이 아저씨는 말이야 워터파크 플러스 비비탄총 플러스 짱구를 못말려 극장판 플러스 토이 프리 스위티용 초대형 88cm 인형이 집까지 사줄게 아저씨 집이나 사 아저씨 집이나 사 아저씨 누나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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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zę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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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누나 ched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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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certain technically 캐 귀 유난 입 쥐 이빨로 홀짝lar 아니, 죄송해요. 홀짝! 홀짝이요! 휴! 휴! 너놈이 아끼는 이 니모인형.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놀러갔을 때 디즈니랜드 한정판으로 산 이 니모인형!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짓불구이형. 죄송합니다. 아휴, 잡내를 잡으려면 짓불에 구워야지. 저문가 부대기가 시행되라고. 마요네즈라도 찍어요, 주세요! 안 돼, 드럼! 포도미나가야, 이제단 말이야! 그렇게 한다, 이거지. 죄송합니다. 네가 아끼는 이 뱀인형이야. 안 돼! 네가 태어날 때부터 좋아했던 이 뱀인형! 안 돼, 애착인형! 술! 술병에 넣으면 그냥 뱀술이야! 안 돼! 안 돼야, 둘이 차지라고 말이야! 조카, 조카, 조카! 성님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사라지실 중에 성님이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어! 아버지 선산을 물려받으려고! 저희랑 몇 번 말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가 깬단 말이오! 얼마야? 깨셔요, 아들이 때문에! 아기 깨자고! 이제 막 두발로 걷기 시작했는데 누가 깨운 것이오? 미안해. 뭐가 확률이냐? 나 황재정이야. 죽은 곽천웅이가 네가 아버지라도 되냐, 이 새끼야? 우리 아버지 갱개욕이잖아, 살았있잖아! 안 죽었어! 아무튼 나 오늘 너무 힘드니까 나를 건들지 마라. 너 방금 봤는데 네가 뭐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거야? 왜 힘드냐고? 왜 힘드냐고? 그래서 힘든 것이지. 무슨 노래야? 가만있어, 뭐다. 힘드니까 쪽쪽이나 좀 물고 있어, 이겼다. 쪽쪽이가 어디 갔지? 고왕렬이. 나 황재정이라니까. 넌 첫밤부터 장난질이여? 아니! 이 숨바닥 안에 쪽쪽이겠다는 것에 대해 전제상각 손모가지 걸게. 너 뭐 걸려, 이 새끼야? 신나려 쓰고 있네. 까봐, 이 새끼야, 그러면! 와네? 와냐? 어? 이거 와, 저쪽에도 와를 썰어 놔 가지고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와지, 이 새끼야. 이런 놈 아니야. 까봐, 까봐! 어? 치네? 치는 뭐야? 치는 뭐야? 잠깐만, 갑자기 왜 웃는 거야? 오줌 쌌어? 가만있어 봐, 오줌 싸고도 기분도 꿀쩍한데 그냥 비행기나 한 번 타갈 수 있겠다. 비행기 누가 태워줄 거예요? 난 안 돼! 지난 명절 때 작은 엄마가 네 비행기 태워주다가 돌아왔을 뻔했어! 자, 그러면 퀴즈를 내서 뭐 맞힌 사람이 나를 비행기 태워줘야 할 것이요. 좋았어. 자, 선수들끼리 본격적으로 한 번 들어가 봅시다. 아니 퀴즈 냈는데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옷을 벗어? 그만해! 아니 미친놈 틀으면 유막을 왜 자꾸 트는 거야? 나만 좋으면 되니까 첫 번째 문제 나갈 것입니다. USA는 뭐해 줄임말이요? 띠, 정답! 나 이거 영어 유치원에서 배웠어. 뭐요? 유나이트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틀렸어. 뭐야? 띠, 우동산이 아주 많이 주세요. 정답이요. 뭐야? 잘했어. 하지만 기가 막히시는구만. 그래, 그래. 그놈이 어디 있어? 그만 쏴! 어디, 그만 쏴! 너들 둘이 짰지? 너들 둘이 짰지? 안 짰지? 안 짰어.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언니 오빠 싸우지 마라. 언니 오빠 싸우지 마세요. 잠깐만 나한테 언니 오빠라 그랬어? 그래 니가 오빠야, 구강렬이.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자식이. 니가 여동생이라 증거 있어? 그래, 증거. 증거를 보여주지. 짠, 짜라잔, 짜라잔, 짜라잔. 레이스 양말이요? 어, 레이스 양말! 여동생이었어! 내가 인여일남이었어! 여동생이었다니. 완벽한 여자라는 증거지. 자, 비행기 준비하시겠어요? 안 돼! 제발 하지마! 아악! 자, 비행기 나가도 마십니다. 짠, 짜라잔, 짜라잔, 짜라잔. 제발, 아빠. 야, 하지마, 너 진짜. 걷단 말이야, 지훈아 하지마. 아악! 아악! 아, 나 힘들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 아휴, 내 친구 준수야 이리 와봐. 아, 또 왜? 아휴, 보여줄 게 있어서 그렇지. 앉아봐. 야, 준수야. 어. 야, 내 목 좀 봐봐. 어휴, 어휴. 야, 뭐야? 야, 이 정도면 한 10도는 되겠는데? 아닌데, 30도인데. 어휴! 야, 너 미쳤어? 너 이거 설마 그 재성이 돌 반지까지 녹인 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결혼반지까지 녹였지. 어휴! 야! 너 이거 걸리면 진짜 끝이다, 끝. 그치. 응. 그러니까 끝이 안 나게 네 입단속 잘해, 알았어? 알았어. 조심해야돼 재성이랑 배창 오늘도 재밌게 놀고있는데 뭐하고있어? 도깨비 방망이 놀이 하고있었어요 도깨비 방망이 놀이? 초코파이다! 혜연아! 그거만 나와! 뚝딱! 어머나는 돈 아끼는다고? 할머니는 먹살 잡고 깍놈판에 김사랑이 사취할꺼야? 형 어쩌려고 그러냐고? 어허 죄송해 어른한테는 존내말을 해야지요 알았으니까 좀 닥쳐주세요 왜 그래? 아저씨 저 얼마전에 공공화장실에서 휴지셉에다가 경비아저씨한테 뒤지게 맞았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경비아저씨 딸이 내 전여친이야 지금도 아주 그냥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다 알지? 아 나 이거 안되겠어 엄마랑 아주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진실공부관을 가려내야겠어 아저씨 저 엄마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아빠한테 되는 줄 알잖아 그러게 왜 잘못을 해 그러게 알았으니까 앉아봐 니가 원하는 거 다 줄을 테니까 좀 비밀만 좀 지켜주라 그러면 저 누구 유재석 같은 말발로 내 발걸음을 돌려볼 사람 있어? 자 재성아 이 아빠 비밀만 지켜준다면은 니가 좋아하는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잠깐만 메로나 아이스크림이라면은 얘기가 다르지 어허 메로나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백수 오빠가 카톡으로 외출한 여동생한테 올 때 메로나라고 보내면은 빡친 여동생이 니가 사쳐먹어 라고 보내가지고 집에서 현피를 뜨게 만드는 그럼 가정파괴 아이스크림 아니야? 그렇지! 그렇다면은 얘기가 다르지 이거 뭐 심자가 나온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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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성아 이 아저씨 비밀만 지켜준다면은 케리와 장난감 친구들 어린이 뮤지컬을 보여주지 잠깐만 케리와 장난감 친구들 어린이 뮤지컬이라면은 얘기가 다르지 코찔찔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로 막상 가보면은 엄마랑 애는 박수치고 노래 따라 부르고 난리가 나지만 같이 온 아빠는 옆에 의자에 구겨져가지고 계속 잠만 자다가 뮤지컬이 끝나면은 아들 범개면 재밌었지 라고 해서 카톡사 분위기를 만들어낸 최고의 카톡사 뮤지컬 아니야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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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빠 비밀 꼭 지켜줘야 돼 이 아빠 비밀 지켜주면은 니가 좋아하는 메로나 아이스크림 플러스 거기다가 케리와 장난감 친구들 어린이 뮤지컬 플러스 거기다가 너 밥 먹을 때 유튜브 시청권까지 줄게 잠깐 메로나 아이스크림 플러스 케리와 장난감 친구들 어린이 뮤지컬 플러스 밥 먹을 때 유튜브 시청권이라면은 얘기가 다르지 메로나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백수 오빠가 외출한 여동생에게 카톡으로 올 때 메로나 라고 보내가지고 빡친 여동생이 니가 사쳐먹어 라고 해서 집안에서 결국 현피를 뜨게 만드는 가정파괴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에 케리와 장난감 친구들 어린이 뮤지컬 코찔찔이들이 환장을 하는 뮤지컬로서 막상 가보면은 엄마랑 아이들은 박수치고 노래 따라 부르고 난리가 나지만 같이 온 아빠는 옆에 의자에 꾸겨 누워가지고 잠 실컷 잔 후에 뮤지컬이 끝나고 아들 번개면 재밌었지라고 만들어서 갑분사 분위기를 만들어낸 최고의 갑분사 뮤지컬을 끝내고 본 후 밥 먹을 때 유튜브 시청권 밥 먹을 때 망나니 같은 어린이들도 가부자를 틀고 사대부 집안 아이처럼 얌전하게 먹게 만드는 마법의 어플로서 엄마가 아빠 핸드폰을 끄집어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준다며 검색창을 클릭했는데 검색창에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적혀가지고 엄마가 아빠를 진짜 시크릿한 공간으로 끌고 머리를 싹 다 주워뜯는 그런 침묵의 어플 아니야? 오오오오 그렇다면 얘기라고 오오오오 야 그렇지 이렇다면 얘기가 다른 거야 택사야 이제 승자가 나온 거야 자 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 아저씨 비밀만 지켜준다면은 아저씨는 비밀이 참 많아 하하하하하하 자 잘 들어봐 자 메론나 플러스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어린이 뮤지컬 플러스 밥 먹을 때 유튜브 시청권 플러스 콩수리 유리창 닦기 장난감 세트까지 사줄게 아저씨 이빨이나 닦아 아저씨 콩수리 너 어디서 막 죄송하지마 콩수리 너 어디서 막 콩수리 너 어디서 누나가 아이고 주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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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유나 주지수 배우 같구나 네 야 지금부터 지금 유나가 재성이 보고 있으면 되겠다 그치? 예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막내께니까 조용히 놀아야 돼요 할라세요 안돼 아빠 나갔다 올게 김사장 김사장 빨리 데리고 가 네 김사장 어쩌면 누나가 내 인중에 니킥한단 말이야 야 야 항재성 너 내가 너한테 니킥 난리는 거 아빠한테 이러면 어떡해 누구나 미 미안 너 입에 또 난리지 않아 미안해 야 장난갔냐? 야 야 여기서 이렇게 깨끗깨끗거리니까 장난갔냐? 어? 야 야 뭐 뭐 사람 뚱뚱하면 뭐 성격 좋아 보이냐? 아 그런 말 할 적 없이요 어? 뭐 둥글둥글하니까 뭐 인생 둥글둥글하게 살 것 같아 그런 말 할 수요 어? 내가 누구한테 주지수 배웠는지 아냐 뭐요? 나 추성훈한테 주지수 배웠다 어이 잘못 사랑해 아빠 어이 어 어 뭐 이럴 수가 아니 뭐 하는 거에요 안 나와요? 나온다간 안 했는데 어 왜 나 뭐하고 했지 재성아 내가 누군지 모르냐 자배할 줄 알았잖아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어 그냥 재성이 관자놀이를 꽉 눌러서 대가리를 팔다를 만들어줘요 안 줘 그럼 내가 꽉 돼가지고 그냥 샹그리라 으이씨 으이씨 조용히 해야 돼요 지금 아니 문 앞에서 그렇게 큰소리 내면 어떡해요 자상자상 우리 악이 깨단 말이요 아이씨 미..미안요 어제 새로 이빨 나서 짜증나 죽겄는데 누가 더 늘었어 아니 미..미안요 니 이빨갈이 아닌지 몰랐어 아 미안요 그리고 이건 누구요? 뭐가? 직탁 위에 석기시대 초콜릿식이 있길래 3일간 빨았더니 어항 자갈이네 누구에요? 아니 그러면 첫째날 그만뒀어야지 가만있어봐 내 기분을 좀 없애야 되건내는디 내 귀여운 배에다가 부르르 이렇게 배방구를 껴줄 사람 누구에요? 고강렬이요 안돼 니 배꼽에서 냄새가 너무나 배방구를 아무도 안 껴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임이 있지 이름하여 동화 재밌게 맛있게 읽어주기 흠흠 이 게임은 말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를 아주 맛있게 재밌게 침이 질질 날 정도로 아주 맛깔나게 살리면 되는 것이요 자 그러면 고창석이부터 큐 자신있지 인어공주로 해줄게 허허 재미있겠구만 옛날에 재밌어 인어공주가 잘했어요 인어공주가 다리가 갖고 싶은거야 마녀를 찾아 가 나 다리를 갖게 해주렴 문어만이고 후에까면서 그렇다면 너의 목소리를 가져와 하는 순간 탁!쩔어가지고 문어를 바닥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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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 얼음물에 탱글할 때 초담을 그냥 옆에 있는 소주 시원한 거 탁탁탁 또 해가지고 그냥 카님 앞에 사자! 오늘은, 오늘은 무너스테이요 야, 차 빼와 우리 2차 가자 어딨어요? 아, 좀 앞달랐어 고창덕이 인어공주를 이길 건 바로 선유한 아무 꿈밖에 없지 나 어제 읽었는디 재미없겠구만 옛날 옛날 그렇지, 맛있다 나무꾼이 도끼질을 하고 있었어 사냥꾼에게 쫓긴 사슴이 다가와 아저씨,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으니 나 좀 숨겨줘버려봐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나무꾼이 사슴의 말을 믿지 않자 사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배에 총알 자국 보이십니까? 갑자기 1922년 관악산에서 사냥꾼에게 당한 총알이지요 사실 이 목소리도 이정재가 아니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순재지요 고강렬이 지옥의 시간을 맛봤구만 힘들었지요 완주한 자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 저 박수를 드려요 자, 그럼 관객 투표로 정해볼 것입니다 자, 들어와! 모르는 거야 고강렬이의 동화가 재밌었다, 1번 고창석이의 동화가 재밌었다, 2번 나 고창석이 아니여! 노사연이가 재밌었다, 2번 아니여! 헐크 호가니가 재밌었다, 2번 헐크 호가니가 재밌었다, 2번 호가니가 아니여! 그럼 후아유! 후아유가 재밌었다, 2번 후광렬이와 후아유의 대결 자, 투표 눌러주세요 자, 빨리 빨리 눌러이! 자, 먼저 그럼 후아유부터 보고 있습니다 후아유는 과연... 몇 표! 어? 56표요? 잘 됐구만 잘 됐어! 56표요? 고백 관객이 5,600명 정도 오니까 고강렬이 보겠습니다 과연 몇 표로 들지 고강렬이 몇 표! 차인표요 고강렬이는 차인표 이렇게 해서 후아유의 승리할게 고강렬이 네 동화는 에라라는 거야 에라! 에라! 아니야! 에라! 에라!